기초과정 기본과정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8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도소득세 제3부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출발이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까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교환은 0이 폐지이고 기본서는 318 폐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번에 기본서 과정이니까 기본을 해서 교환 중심으로 하지만 다음 핵심에 가서는 심화반에 가서는 교환과 교제와 그 다음에 마무리 점검까지를 3단계로 구성할 겁니다 열심히 따라오시고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있다 도대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당신이 만약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팔았다 판매한 가격이 우리는 양도 가격이라고 해요 양도 가격이 양도 소득세는 양도 판매 가격을 가지고 세금 때리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 그러면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 경비를 빼라 그럼 도대체 양도 소득세 필요 경비를 뭐가 들어가는 것이지 이 필요 경비에서 경비 이제 취득 가격 등의 경비를 빼면 이걸 양도 차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손해를 봤을 때는 차손이죠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물가 상승을 제거해 주고 왜냐하면 과거에 10억에 샀던 것이 지금의 20억에 팔았다고 과거의 물가와 현지 물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장특공제를 하라 그래서 소득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양도 소득을 하는 것은 올해 하나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년도 올해 한해서 양양양양양 이렇게 해서 8개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8개 부동산을 팔고 또 주식도 팔 수 있고 여러 개 물건도 팔 수 있죠 그래서 양도 소득은 물건마다 구한 다음에 이 물건에 8개 소득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8개 소득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4개 분단으로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모으느냐 4개 분단으로 모으는데 부동산 관련과 그 다음에 주식 관련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신탁 수익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2, 3, 4번은 제외하고 1번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 관련 자산은 부동산 관련 모아서 이제 부동산 관련은 국내 외국어를 따로 나눠요 그래서 그룹별로 더해서 각각 그룹별로 250만 원의 소득공제라는 기본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공제를 다 털어주면 그래서 이 기본공제는 하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에서 부동산 그룹에서 250, 250 이렇게 그룹별로 250을 뺀 것이 기본공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빼주면 이것을 우리는 과세표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필차장 소기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여기서 이제 곱하기 세율을 해야지 이 소득별로 세율별로 구분을 해서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이제 바로 6, 4, 5 누진할 것도 있고 16에서 55% 누진도 있어요 또 26에서 65, 그다음 막 그냥 36에서 올라갈 정신없어요 세율은 70%짜리, 60%짜리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세율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를 해야 된다 다른 것은 세율을 갖게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일단 과세표준 전개 과정까지는 양필차장 소기세라는 것, 소기표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첫 번째 진행할 게 뭐냐 양도소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룹별로 계산 등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단원에 준비한 것, 0, 2페이지 보시면 교환, 밑줄 한번 그어봐요 양 잡고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을 제거하라 이 장특공제는 등기된 토지 건물과 3년 이상 보유한 것들 그리고 소득이 나오면 기본공제는 소득자 1인당 그룹별로 아까 얘기했던 4개 그룹별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해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한 개 한 개 더 들어가 봐야죠 그럼 소득금액은 계산을 하라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을 뺀 게 소득이다 그래서 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장, 바로 가수의 차장 그리고 소득이 나오면 1년 치를 묶어서 결산을 하라 1년 치를 묶어서 결산을 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지금 판 거 잘 봐요 토지 건물 판 거, 부동산 권리 아파트 분양권, 전세권 판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판 것들 이 그룹별로 한 방에 다 모아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하나 가지고 하시고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전부 다 모으라고 그리고 이 그룹은 국내 것과 국의 것을 따로 구분해 왜? 과세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그룹을 모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 및 출자 지분한 이것은 동산성 자산이다 보니까 국내 국에 따지지 않고 그냥 합쳐서 통으로 묶어주시고 파생 상품, 그 다음에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 그래서 네 개 그룹별로 다 모은 거예요 그룹별로 1년 결산해라 그룹별로 모으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걸린 게 있죠 어느 것은 하나 팔아서 이익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하나는 또 같은 연도의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익과 차손이 공존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보자고요 그럴 경우는 소득별로 통산하고 밑줄 한번 그어봐요 그룹 내에서 끼리끼리 그룹별로 마이너스하고 결국은 마이너스했더니 남더라 손해를 받더라 이 손해본 것을 결산해서 손해본 것을 우리는 결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손 그래서 이런 결손금은 전혀 성격이 다른 여기서 만약에 1번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면 2번에서 뺀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끼리끼리 같은 그룹끼리만 마이너스해 주시고 그래도 손해본 것이 나오면 내년에 넘겨서 깐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끼리끼리 까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넘겨 까기나 이웃집에서 빼지 마라 여기에다가 별 5개를 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언어예요 다음 시험에 이 지문이 출제되지 않는다면 제가 명예를 걸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예를 요새 실추돼서 없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그룹별로 한다 이거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첫째 1번 부동산 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자산 소득을 다 모아 여기에서 또 주식 4개의 그룹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연중에 바로 부동산 그룹에서 하나 팔고 두 개 손해봤다 그럴 때는 같은 그룹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통산을 해서 국내 9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같은 부동산 그룹에서 토지 팔아서 이익 보고 건물 팔아서 손해봤다는 끼리끼리 까다 보면 소득이 당연히 줄겠지 그런데 만약에 차손이 컸을 때는 결손이란 말이에요 결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하나 판 게 2억이 남았고 또 하나 판 게 1억 5천 그 다음에 1억 5천 손해를 봤다면 손실이 3억이고 이익이 2억이라면 전체 소득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억이 결손이 발생한 거예요 이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대로 종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서 2번 그룹에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뺀다든가 또 올해 팔아서 손해봤으니까 내년에 팔 것에서 빼준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까고 다른 소득 금액이나 다른 것이나 바로 내년에 2월의 공제가 불가하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만 팔면 벌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 팔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발생해요 또 주식 및 출자 지분 증권 거래 하더라도 차익차익이 등으로 통산을 해서 얘도 바로 뭐냐 주식 관련 자산 소득 만드시고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로 같은 소득을 만들라 이거예요 신탁 수익금 신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차익차손을 통산해서 신탁 관련 자산 소득에서 4개 그룹별로 만들어준다는 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4개 분단이 있다는 거예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특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동산 관련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여기서 핵심의 포인트는 이거죠 같은 연도에 같은 그룹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1번은 1번대로 한마디로 1번 끼리면 끼까 할 수 있고 2번 끼까, 3번 끼까, 4번 끼까라는 얘기예요 이 끼까가 무슨 뜻이? 그래, 끼리끼리 깐다 이거 눈치 되게 빨라요 오늘 주제 가장 포인트 양도소득은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이웃집에 막 까는 것이 아니라 끼까, 끼까, 그룹끼리 깐다, 끼까한다 이것이 하나의 정리 포인트입니다 끼리끼리 까세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장특공제 해봐야 돼요 물가 상승을 제거해 주자는 거지 그러면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바로 교환 0, 2페이지이고 기본서는 318페이지 내용입니다 장특공제는 왜 하지?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물가 상승을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장특공제의 양도소득은 연중소득이 아니라 10년 갖고 있다가 지금 팔면 올해 10년분 이익이 다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적된 이익이 한 방에 발생하니까 월급 같은 경우는 1년치 1년치 결산하는데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은 10년 갖고 있으면 10년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나 오래 누적된 이익이 크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세 부담을 좀 경감해 주자 그리고 물가 상승을 공제 안 해주면 부동산을 팔 생각이 없는 거지 뭐 팔아야 손해본 걸 뭐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20억에 팔았다 같은 아파트를 또 사서 팔면 20억은 더 들어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물가 상승 등을 제거해 주고 부동산에 대한 안 팔려고 하는 동결 효과를 하나 시켜보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특공제는 어떤 걸 적용해 줍니까 부동산 관련 자산은 여러 개 중에 다 해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장특공제 대상 이건 포인트가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거 3년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그러면 장특공제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만 되는 거예요 주택이든 상가이든 간에 토지 건물만 장특공제해 줘라 부동산을 위한 공제예요 부동산이 아닌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장특공제 없어요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만 해 준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택조합은 입주권 공제해 주겠다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이게 뭘까 또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 주택이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정비 사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비법에서 그럼 자기 주택이 철거된 사람은 주택이 있었다가 이제 입주권이라는 딱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그 주택 입주권에 대해서는 바로 부동산 소유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입주권이 된 주택조합은 입주권만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주택이 딱지 된 사람은 공제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 남의 딱지를 사서 판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주택을 갖고 있다가 딱지가 된 사람이 아니라 입주권을 딱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택이 아니라 딱지 갖고 있다가 딱지를 팔면 이거는 부동산 갖고 있는 것이나 바로 처음부터 딱지 사서 딱지 판 사람들 이런 것들은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거 기록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입주권 거기다 밑줄을 쫙 끄시고 이걸 주택이 딱지 된 사람 이걸 우리는 바로 입주권 중에서 주 딱이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의 입주권을 사서 판 사람들은 이건 딱지 사서 딱지 판 거야 그래서 딱따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딱따기는 안 되고 주 딱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권은 주택 입주권은 장특공제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자 그런 사람들만 장특공제 혜택을 연장 적용해 주겠다 그 뜻이 걸러요 그러나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주 딱이 중에서 다음은 공제가 안 됩니다 첫째 3년 미만 갖고 있는 거 안 됩니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3미 안 된다 그 다음에 미등기 자산은 바로 투기 목적임으로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외국 부동산은 장특공제가 없어요 국외 부동산은 장특공제를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외국 부동산은 왜 장이 없지? 생각해 봐요 이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이 등기상에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부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등기 제도가 없어 아예 그런 나라는 보유기간 확인을 어떡하냐고 그럼 아프리카에서 집을 질 때는 어떻게 짓느냐 관청에 가서 허가도 받지 않고 동네 추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집 짜도 되냐고 그럼 지르는 거예요 추장에 싸인 가지고 기간을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국외 자산은 등기하는 나라 아니하는 나라도 많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국외 자산은 다른 쪽에서 좀 혜택이 있지만 국외 부동산은 장특공제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에 한번 밑줄 그어 봐요 주택이나 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이 가진 자가 그럼 1세대 2주택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안에 주택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주택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된 조정지역에 현재 조정은 서울 송파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남하고 강남 서초 이 정도밖에 그럼 그 지역에 주택을 팔았을 때 10년, 천년, 만년 보유하더라도 2주택 이상인자가 양도한 조정지역 안에 주택은 24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한 주택이라면 장특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아마 연장시켜줄 것 같아요 2년도 연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세대 2주택이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팔았을 때 조정지역 안 2주택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팔 때는 장특공제가 없구나 1주택자는 공제할 수 있고 2주택 이상인자는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팔았을 때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한시적 규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특공제가 불가한 자산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장특공제할 때 이 한시적용 규정은 바로 체크하고 생략해서 넘어가도 돼요 방금 설명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할래? 금액은 장기부의 물가상승 공제해 주겠다는 거지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양도 차익에서 2금에서 공제율을 곱해 주겠다 그럼 장기부의 특별공제율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토지나 건물을 팔았을 때는 그냥 토지 건물 양도 차익 구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주택이 딱지 된 사람도 장특공제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 주택이 딱지 된 사람은 전체 양도 차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인 기간 주택인 기간이라는 것은 집을 사서 관리처분계인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부동산 소유 시절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죠 무슨 뜻인지 그럼 잘 한번 봐요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하는데 딱지들을 어떻게 하느냐 주 따기는 다음과 같이 해주면 돼요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집을 샀어 그래서 이 주택이 관리처분계인가 여기서 인가등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바로 철거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집이 철거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주택이 관리처분계인가를 얻어가지고 주택 5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인가가 떨어져서 주택이 딱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 따기가 된 거 아니지 그럼 주택이 딱지 된 사람이 이걸 갖다 딱지를 팔았을 때 이 딱지 판 사람은 참 그렇잖아요 분양권이라는 딱지를 팔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한때 주택이라는 부동산 소유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 따기를 팔았을 때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기관의 이익금이 2억이라고 가정하고 딱지로 바뀐 다음에 이익이 1억에서 총 3억이 이익금이 남아도 이 사람은 장특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양도차액, 주택인 기관의 양도차액 이 2억만 갖고 장특공제 주는 거예요 밑에 장특공제는 기본이 1년당 2%이기 때문에 5년 갖고 있으니까 2억에 바로 5년이니까 10% 해주면 장특공제는 얼마? 2천만 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주 따기를 팔았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입주권에 대한 장특공제는 바로 입주권인 기간 여기에 발생한 이익금은 2년 갖고 있다 그래서 전체가 7년이라고 해서 이 경우에 장특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건 장특공제 불가능하다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주택이 딱지 된 사람들은 보유기간이 몇 년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택 5년과 딱지 2년에서 총 몇 년? 7년을 다 파시대 그 대신에 장특공제 공제 기간은 몇 년이다? 5년, 불공제 부분은 몇 년? 2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딱이는 안 되지만 주 따기는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도한 입주권을 사서 입주권인 상태에서 취득을 해서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는 딱딱이라 하지요 그래서 딱지 사서 딱지 판 사람들 딱딱이 입주권은 장특공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어보죠 토지 건물만을 장특공제 할 수 있는데 주 따기를 팔 때도 주택인 기간은 장특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특공제는 얼마나 공제해 줄까요? 공제율을 한번 보자고 밑으로 한번 결볼래요? 거주자, 비거주자 누구든지 국내 부동산이라면 다 공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했으면 총 보유 연수에 매 1년당 2% 곱해 주세요 그 대신 달수가 자투리 달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38개월 보유했다면 36개월 3년분만 공제하면 돼요 남은 자투리 월수는 없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최대 얼마? 30% 그래서 장특공제는 최저 6으로부터 출발해서 연 2% 3년 이상이니까 6에서 얼마까지? 30%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 같이 거기 있는 자료 포인트에 프린트를 한번 보시고 문제입니다 장특공제는 얼마나 됐냐? 얼마 할 수 있냐? 그러면 등기된 토지이며 미등기는 아니다 보유기간은 5년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판 것이 바로 뭐냐? 장특공제 대상이니까 부동산 토지를 판 거니까 첫째, 법정 기준시가는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기준시가는 볼 것도 없어요 항상 그 기준이 실거래 가격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무슨 거래 가격이요?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양도 차익을 구해보자고 먼저 양도 가격은 9천이었고 피로 경비는 취득가액 6천과 자본적 지출 600과 양도 비용 400 나와 있으니 이 사람의 양도 차익은 얼마 나온다? 6천 나와 있는 것이 6천만 원의 양도 차익에서 보유기간이 총 몇 년? 5년 갖고 있었으니까 1년당 2%씩 하게 되면 5년 해주시면 뭐가 된다? 10%가 되니까 합의 얼마? 200만 원인 장특공제가 나와요 실제 한번 여러분들 바로 교안의 사례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바로 뭐냐? 한마디로 바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 들어가는 것이 장특공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거기에 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무엇을 말했느냐 1세대 1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가 되는데 세금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12억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팔 때는 고가주택을 양도한 차들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조금 심화반에서 각종 좀 더 두들겨 패겠지만 일단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팔게 되면 또는 고가 딱지를 팔게 되면 장특공제를 비과세 못해서 미안하다고 확대시켜줍니다 그럼 12억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그 부동산을 팔 때는 장특공제를 확대해 주자 이거지 그럼 과세대는 양도 1세대 1주택들은 두 가지로 구분하겠다는 것이 3년 이상 보유 기본 잡고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 연 4%씩에서 40%를 한도로 하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 공제에서 연 40%에서 연 4%에서 40% 한도 해주겠다는 것이 그래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게 고가주택에 해당돼요 왜 80%나 해주냐 비과세 못해서 미안해서 확대 공제해 주겠다는 것이 그런데 이 경우의 기준은 3보 2거가 반드시 맞춰줘야 돼 거주하지 않으면 안 돼요 3보 2거 해줘야 돼 3보 2거 그럼 이제 3보 2거라는 것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이 이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뜻이 걸려 그럼 10년은 갖고 있었는데 고가주택을 거주하지 않으면 아까 했던 일반 공제 가는 거지 이 혜택을 못 준다 그래서 3보 2거가 포인트예요 실거주 2년은 실거주 2년 있어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전세 세입자를 위하여 상생임대주택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은 우리가 후일에 하겠지만 상생임대주택은 주인이 살지 못하고 첫 번째에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더 살겠다 해버리면 그 집에 거주 못하고 결국은 팔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럴 경우에 상생임대주택에 속하는 것들은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 보유기간 공제는 4%짜리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나머지 밑에 부연 설명은 바로 심화반에서 정리할 것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1세대 1주택들은 비과세 못하는 고가주택 이런 것들은 과세되는 양도차익에서 즉 12억을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둑 공제를 좀 확대는 해주구나 비과세 못해서는 미안다고 공제율이 얼마나 될까 따져볼게요 그러면 3보 2가 한 것 중에서 2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3년 미만이면 한마디로 뭐냐 공제율을 8% 해주시고 보유기간 공제율은 그냥 3년이면 12% 해주고 그럼 만약에 3년 딱 보유했고 거주 2년 딱 채웠다면 8%와 여기 얼마? 12 합의모의 20%가 되는 거예요 아랫단계는 4년 이상부터는 전부 다 쭉쭉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대 합의 얼마? 80%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계산사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미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큰 것들이에요 1세대 1주택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양도가격이 20억이 아니고 12억이 이하라면 비과세에서 끝나기 때문에 계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20억에 팔았다 이거예요 필요 경비가 15억이에요 그리고 10년 보유기간이 10년 보유했고 9개월 그다음에 거주 5년 채웠습니다 그러면 과세대는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일단 장득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율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12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가지고 해줘야 돼요 풀이 한번 해볼게요 양도차익이 얼마가 나올까 일단은 20억에 팔았고 필요 경비가 15억이니까 마이너스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5억이 전체 양도차익이 나왔죠 그중에서 1세대 1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을 다 비과세할 수는 없고 12억을 초과한 부분 그러면 20억 중에서 12억을 초과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2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계산해보면 5억이 여기서 빼니까 5억이 남고 그 다음에 나누기 20억을 나누는데 뭘 곱해야 되느냐 20억에서 12억을 뺀 나머지 비율 즉 8억 부분만 고가주택이니까 20분의 8만 계산하게 되면 2억이 나오죠 그럼 3억은 뭐냐 5억 중에서 3억은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떨어버리는 것이고 그럼 이 장특공제가 2억 원에서 과세되는 양도차익 2억 원에서 장특공제 몇 프로 해줄 것인가 보유기간이 10년 9개월이니까 연 4%짜리에서 합의 얼마 40% 하고 그 다음에 거주 5년이니까 4%씩에서 20원의 합의 얼마 60%가 돼요 그래서 2억 원에서 바로 뭐냐 60% 공제율을 해주면 1억 2천이 장특공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법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전체 장특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을 초과한 부분의 비율로 따진다는 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 12억 초과 부분이 돼야 되니까 장특공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밑줄 한번 그어봐요 보유기간 계산 우리 친구 프린트 준비 안 됐어요? 아 밖에 있는지 모르고? 아 빨리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교환은 항상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장특공제할 때 몇 년 치를 공제해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 시험에 군데군데 파생적으로 지문에 잘 끼우는 내용이에요 이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상속 중에서 가업상속은 후일에 얘기하고 상속은 상속계실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맞춰야 돼요 취향이 되고 계양이 되고 그 다음에 가업상속은 체크해 놓고 아 우리 심화반에서 후일을 도모하자 증여받아서 판 것들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유기간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번주에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거 2월 과세 받는 거 남편이 5년 갖고 있다가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부인이 2년 만에 팔았다면 2월로 들어간다면 남편 취득가격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경우도 취득가격이 남편 걸로 조정받게 되니까 보유기간도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7년분이 나오겠지 예를 들면 사례로 본다면 그래서 증여한 자가 취득 남편 취득기간과 그 다음에 부인 취득간을 합쳐서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밑줄 여기 다섯 번째 밑줄 한번 그어봐 아까 했던 거 자기 주택이 딱지로 전환된 사람들 자기 주택이 딱지로 바뀐 사람들은 전체 기간을 했습니까? 아니면 주택인 기간만 골라냈습니까? 주택인 기간 그 주택인 기간이 뭐냐? 한마디로 주택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과일 또는 사업시행 인과일까지가 바로 주택인 기간인 거예요 5년 갖고 있다가 딱지 돼서 2년 만에 팔았다면 몇 년치를 공지할 수 있다? 5년치 공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3번 타이틀로 갑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금 전에 했던 거 양도소득세 과표는 어떻게 할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그룹별로 해서 일단 소득별로 모아서 기본공제를 빼라 이 말이 그럼 각자 그룹별로 4개 그룹에서 기본공제 250을 빼달라 이 말이 그 대신에 일본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중에서 미등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그룹에서 250을 빼주시고 주식그룹 파생상품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에서 그 그룹당 연간 소득에서 그룹별로 250을 제거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기본공제 순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한 분단에서 그룹별로 250을 빼다 보면 같은 그룹에 여러 개 물건이 있을 때는 어느 물건에서 빼줄 것인가 순서가 필요하지 그래서 먼저 판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는 거예요 그럼 A부동산 B부동산 연차를 두고 숫자 C월차를 두고 팔았다면 A가 먼저 팔았다면 A에서 A그룹의 부동산 그룹이니까 A에서 먼저 뺐다면 바로 B는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에서 먼저 판 자산 먼저 양도한 자산에 순차적으로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감면 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감면은 뭐냐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있는데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이런 조세에 감면이 있을 때는 감면에서 기본공제해버리면 혜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먼저 공제한다는 거 그럼 바로 뭐냐 선양선공방식으로 해달라 그럼 사례 예를 들어보죠 무슨 뜻인지 이 기본공제 순서 지금부터 역대 시험에 다섯 번이나 나왔었던 것들이 최근 10년 중에서 다섯 번 나온 거예요 그럼 30년 역사를 본다면 한 20번은 출체됐다는 거지 적어도 기본공제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라 부동산 그룹에서 250을 빼준다 이거예요 부동산 그룹이 하나만 팔면 상관이 없어 올해 세 개 물건 팔았어요 24년에 그러면 토지도 건물도 다 부동산 관련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권리도 다 부동산 관련이고 기타 자산도 부동산 관련 자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그룹에서 이렇게 해서 세 개 물건을 팔았는데 기본공제는 다 물건마다 빼주는 게 아니다 자산별로 250이 아니라 그룹에서 소득별로 250을 빼주는데 일본에 처음에 파한 것이 이 땅은 감면 대상이래 그럼 감면 대상에 빼주지 말고 감면이 아닌 대상은 두 개 남은 거예요 두 개 남은 것 중에서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뭐라 우선 공제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해달라 이 뜻인 거예요 순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줄기차게 또 가봐야지 세율 몇 프로씩일까? 지금부터는 세율은 애우지 마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상황만 판단하세요 괜히 세율에 목숨 걸었다가는 진짜 목매달아야 돼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등이 만연하다 보니까 세율은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올 거예요 이 과표는 이제 세일별로 그냥 묶어서 곱하시면 돼요 만약에 40%짜리가 5개 있으면 5개 다 곱하지 말고 40% 과표를 모아서 그냥 한 방에 곱하면 돼요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세액이 나오면 혹시 감면이 있으면 감면 세금을 빼주고 특히 우리가 8년 이상 자격농민이 농지를 팔았을 때는 세금 1억 빼준다 이런 감면이 있을 때는 이제 산출세액에서 감면 신청을 통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면 세액을 뺀 나머지가 세액으로 결정이 됐고 결정세액에서 혹시나 이 사람이 신고 등의 불성실로 가산세가 있을 때는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에 더하면 총결정세 이것이 바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납부할 세액은 가산세가 없으면 이걸로 납부하는 것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고 감면이 없으면 산출세액이 곧 뭐가 된다? 납부할 세액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적용해야 될 세율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 세액의 계산 중에 세율을 봅니다 세액의 계산하자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는 것이다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의 구조는 뭐냐? 물건마다 몇 프로 몇 프로 퍼센트가 딱 정해졌어요 이런 물건은 이렇게 됐을 때는 몇 퍼센트 해달라 그럼 세율이 정해졌는데 만약에 성격상 두 개 이상 같은 하나의 물건이 두 개 이상이 중복이 될 때는 중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많은 세금으로 가장 큰 세금으로 한다 밑줄 한번 쫙 거예요 큰 세금으로 해달라는 것이 항상 동일한 물건이 중복 세율은 큰 것으로 해달라 그럼 밑줄 한번 1번 그어볼래요?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중에서 세율을 알아볼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같은 동일한 그룹에서 둘 이상 세율 적용했을 때는 큰 것을 적용하라 부동산 그룹을 정리해 볼게요 기억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단 주택과 주택 입주권 분양권은 세율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일단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는 기본이 잘 보시고 밑줄 한번 그어볼래요? 기본 세율이 6에서 45 누진이 기본이에요 누진을 하나 안 두지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이 누진이다 6, 4, 5 과표가 10억이 초과되면 막 45%까지 올라갈 세율이 그리고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을 때는 불익을 준다 누진의 6, 4, 5가 16에 55로 올라가고 또 바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비사업용 토지는 26에서 65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예외도 있어요 이런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중에서 미등기를 팔았다면 미등기는 70이다 동그라미 쳐봐야 미친다 미쳐버리겠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단타한 것들 단타 그럼 단기 투기한 것들은 싸잡아서 바로 뭐냐 50% 적용해요 그 다음에 중타 중타는 세율에서 1년 이상 보유하고 2년 미만짜리 이런 것들은 세율이 40%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친다 미치겠다 5일 넣고 이사 가자 그러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다 바로 5일 넣고 이사 가자 이것이 바로 부동산과 권리의 기본적인 세율이 이거예요 여기서 두 개 이상 적용한 것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습니다 투기 지역입니다 그럼 26에서 65 누진이 되겠지 이게 미등기래 또 미등기면 또 미등기 70에 걸리잖아요 그럼 두 개 이상이 중복이 될 때는 둘 중에 무슨 색으로 알아? 큰 세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 말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밑에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섞어 있어요 내 땅은 반은 사업용이고 반은 비사업용 이렇게 섞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섞었을 때는 바로 뭐냐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해서 하나의 물건을 두 개로 따로따로 보아 따로따로 보겠다 사업용은 사업용으로 인정하시고 일부 비사업용으로 쓰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별개의 자산으로 보겠다 이거 중요 표시해 두시고 별 열 개를 좀 쳐놔요 시험 볼 때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이거 좀 명심하시죠 한 필지의 토지가 사업용과 비사업용과 섞여 있을 때 그 중에 높은 세율 적용한다고 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지 정확하게 용도 구분해서 잘라서 해줘야 돼 별개로 적용하라 네 비록 하나지만 세율은 별개로 적용하겠다 그럼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다음에 35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거 답을 치세요 정답이 그거 이거 틀린 거 고르셔야 나올 거예요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같이 있었을 때는 둘 중에 높은 세율 적용하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해하셨습니까? 사업, 비사업 별개로 따로 적용하세요 따로 적용하라고 얘기했겠다 근데 진짜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도 답을 못 찾고 교수님 문제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으면 내년엔 다시 또 가르칠게요 그럼 초과 누진 세율표를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1400까지는 6%가 돼요 6% 1400만 원 이하 과표 1400이야 누진 적용할 것들 그럼 1400초가 바로 5000만 원 이하는 어떻게 될까? 바로 뭐냐? 15% 상향에서 올라가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당신이 1500만 원이 과표라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1400까지는 6% 해 나머지 100만 원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간 것만 초과 금액만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함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초과 금액만 단계별로 올려달라 이 말이에요 초과 한 것만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가느냐? 10억을 초과하면 과표가 누진이 10억까지는 38406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머지 10억 초과 금액서부터는 45%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제 이걸 다시 정리한다면 혹시 시험에 이제 누진 세율표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최저 6에서 6.45 누진인데 문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할 수 있어요 갑이 양도한 자산이 누진 세율이면 과표가 11억일 때 적용할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10억까지는 누진에 올라오고 나머지 1억 초과한 금액만 몇 프로다? 45%가 돼야지 11억이 전부 45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누진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 등의 세율을 알아볼게요 주택을 단독하겠다고, 단돌이 하겠다고 이렇게 복잡해 첫째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은 기본 세율이 주택과 입주권, 주택과 딱지들은 누진 6.45가 기본이에요 분양권은 주택 자체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분양권은 기본이 60이에요 그리고 분양권과 입주권, 바로 분양권을 다 포함해서 2주택자가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3주택자들이 양도했을 때는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2주택자, 3주택자들에게 세율이 2.24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한 것들은 이렇게 누진이 6.45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26에 65, 26에 65, 35에 75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규정이 바로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더라도 올해 조금만 지나면 아마 선거 직전에 5월 전에 발표할 거예요, 대책을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주택자 중과세를 다시 또 연장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건 잠깐 보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정지역 안에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들은 2주택 이상인 자들은 바로 26에 65 게다가 3채 이상이면 몇이다? 36에서 75까지 올라가는구나 할증되고 있구나 이 사실만 인지해달라 그 대신에 미등기는 70이면 1년 미만 보위도 70이다 어마무시하네 아까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은 50이었는데 5일 놓고 이사 가자 그랬는데 얘는 바로 1년 미만도 70이에요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단속하자 이거지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는 뭐예요? 60%를 적용하겠다 참으로 엄청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특히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1년 미만은 일반 부동산은 50인데 얘는 몇이라는 거예요? 70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은 1년 이상 2년 미만은 아까 40이었는데 얘는 뭐예요? 60 간다는 거예요 주택이 무슨 왼수 들렸나 봐 왼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일 여기까지만 알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룹 중에서 기타 자산도 있는데 기타 자산은 기본이 다른 거 알 거 없고요 보유 기간 이런 건 상관없어요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도 아니니까 6, 4, 5 누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특정 주식 이런 것은 필요 없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3번의 기간과세 특례 심화번에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식 매출자 지분 파생상품 신탁수익권한 부동산에서 세일도 급한데 이런 것은 거들떠보지 말고 아 세일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제가 약속합니다 다음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세일 적용할 때 1년 되고 안 되고 2년 되고 안 되고 2년이 넘어가면 또 세일이 달라지고 원칙하고 세일 적용할 때는 보유 기간 잘 판단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는 취등업도 양도일까지 맞아요 취향 상속받은 경우는 가업상속은 체크해놓고 상속받은 자산은 어떻게 해놓으냐 피상속인의 취득일과 그 다음에 본인의 바로 보유기간을 다 합쳐서 적용한다 이게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변화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장특공제할 때는 상속받은 자산은 아버지 10년 갖고 있고 내가 5년 갖고 있다 팔았다면 내 기간 상속 개실 5년분만 공제하는 게 맞지 장특공제가 하지만 세일 적용할 때는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경우는 혜택을 줘요 무슨 뜻이냐 아버지 5년 갖고 계시다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 상속세 내야 돼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을 6개월 만에 팔아 치운 거야 그래 버리면 너는 6개월 동안의 양도 소득세도 내야 하겠지만 단기 양도에 걸리잖아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할 때만 다시 뭐 적용할 때만? 세율 적용할 때만 합쳐버려 합쳐버려 그러면 아버지 5년 너 6개월 갖고 있으면 너는 5년 6개월치 갖고 있는 걸로 간주하여 세율할 때는 바로 단기 양도에 안 걸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타하는 자에 대한 상속은 예외를 해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2월 과세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날까지 그러면 2월 과세 남편 5년 부인이 2년 갖고 팔았다면 2월로 들어가야 되니까 기간도 합쳐지니까 7년이 된다는 것이 합쳐라 그 다음에 특히 이것도 또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자기 주택이 딱지로 바뀐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주택이 그럼 아까 주택 5년 딱지 2년 갖고 팔았을 때는 총 몇 년 갖고 있었어요? 7년 그럼 7년 해달라 이거 7년 해달라 그러나 장특공제 할 때는 이건 조여야 돼요 장기부여특별공제 할 때는 다시 무슨 공제할 때? 장특공제 할 때는 바로 주택이 뭐예요? 바로 딱지 대기 전 기간만 해주는 것이고 하지만 세율 할 때는 단타냐 장타 따질 때는 세율 적용할 때는 전체 기간 잡아야지 원기간을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남의 딱지 사서 판 사람들은 딱지 취득한 날로부터 딱지 팔거나 입주했으면 주택 양도일까지 정리하면 돼요 그럼 특히 이 부분 상속받은 거 여기다가 별 5개 해주시고 유일하게 상속받은 것은 합쳐주는 것은 세율 할 때만 합치는 게 원칙이다 딴 데는 합치면 안 돼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 그럼 이제 보유기간 계산은 그리 해주겠다 특히 이번 포인트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은 개실이 아니라 뭐예요? 피 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피양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 피양 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율 이것은 잘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잘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 타이틀 양도소득세 불이익 밑줄 한번 그거 줄게 다 공부했던 거이지 불이익 규정이다 어떤 게 불이익이 있을까? 교안 8페이지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휴식 가세요